전해드린 대로 조계정의 큰 기둥, 자승스님이 돌연 입적한 곳을 놓고 경찰이 다각도로 지금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사회부 전정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기자, 현장이 어젯밤 현장에 갔었는데 당시 상황을 먼저 전해 주세요. 저희가 취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화재가 일어난 요사체로 가는 길은 폴리스 라인이 이미 처져 있었고 경찰이 진입을 막고 있었는데요. 화재 현행 아래쪽에는 진화 작업의 쓰인 물이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어서 빙판길을 만들고 있을 정도로 급박했던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찰 관계자들도 이날 사고의 충격으로 취재진과 대화를 거부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승스님은 왜 7장사에 계셨던 건가요? 네, 자승스님은 사찰 인근에서 스님들을 돌보는 요양병원의 명예이사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도 종종 7장사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날도 낮 3시쯤에 7장사를 찾아 차담회를 가졌는데 사찰 관계자들에게 하루 묶고 가려한다면서 숙소 건물인 요사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승스님이 홀로 요사체로 올라간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불길이 솟은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인근 사찰로는 번지지 않아서 문화재 소실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승스님이 입적이 어떻게 확인을 한 겁니까?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원 63명과 전주 18대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는데요. 신고 1시간 만인 저녁 7시 5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음부터 자승스님의 연락이 두절됐고 건물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불에 탄 시신 1구가 발견됩니다. 시신이 크게 훼손돼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밤 11시쯤 조계종에서 7장 사내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자승스님의 입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찰에 있던 주지스님 등 다른 스님들은 다행히 화재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장 주변에서 자승스님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승스님의 승용차에서 유서 형태의 메모장 두 장이 또 발견됐습니다. 각각의 메모지에는 자승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경찰 관계자에게는 스스로 인연을 달리할 분이니 검시할 필요가 없다. CCTV에 다 녹화되어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길 부탁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7장사 주지스님에게는 여기서 세연을 끝내게 될 민폐가 많다. 이 건물은 상자들이 복원할 것이다. 미안하고 고맙다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과 조계종은 이 메모지가 실제로 자승스님이 작성한 게 맞는지 필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승스님, 조계종을 상징하는 아주 큰 스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954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자승스님은 18세에 출가를 했는데요. 1986년 총무원 교무국장을 시작으로 종단의 주요 직책을 두루 맡으면서 조계종 중흥에 힘써왔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90%가 넘는 역대 최고 지지율로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됐고 2013년 제34대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총무원장 퇴임 이후에는 서울 강남 봉은사의 회주로서 불국의 고문 역할까지 하면서 앞으로 10년간 대학생 전법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승스님이 돌연 입적해서 불교계도 지금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경찰이 다각도로 짐 사망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요. 네, 일단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형태의 메모가 실제로 자승스님이 쓴 것인지 또 작성 시점과 경위도 파악돼야 할 부분이고요. 화재 당시 사찰에 있었던 주지스님 등 4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승스님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은 오늘 오전 중으로 조계종 총무원과 제적 교구본사인 용주사가 함께 장례 법령을 검토한 뒤 종단 차원의 공식 부고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승스님 장례는 서울 봉은사에서 5일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정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